뜨겁고도 냉정한 힙합의 세계, 쇼미더플레이 지금 시작합니다. 쇼미더플레이! 송민웅, 송민웅. 송민웅, 송민웅. 영향력 강한 래퍼이자 귀에 날아와 떠치는 국선이 특히 MC 동국 장동민. 끊임없이 지내하는 완성형 래퍼의 표본 팔로알토. 야, 진짜 팔로알토야. 진짜 팔로알토야. 야, 진짜 팔로알토야. 너희들 랩을 이 동그란 고막에 쑤샤 박어. 안녕하세요, MC 동고입니다. BMK예요, BMK? 시켜라.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쇼미더플레이에서 새로운 랩스타를 발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설렙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로알토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준비 됐나요? 네! 준비 됐어요? 네! 여기는 쇼미더플레이! 가시죠. 레츠고. 지금부터 1차 예선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예선은 무반주렘을 평가하는 푸른수들의 냉정한 평가를 통과한 분께는 쇼미더플레이 목걸이가 죽어있습니다. 그럼 A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다 동기다. 온다, 온다. 오. 나는 종고우 사람 비와이가 아닌 비 와이파이. 비와이가 아닌 비 와이파이. 요, 시작하지. 왜 아예? 근데 지금 프로듀서 하고 계시잖아요, 쇼미더머니에서 이거까지 하실 수 있어요? 비 와이파이 비 와이파이 비와이 사이 과잉샹 과잉 사이 과잉 과잉 과잉과잉 대화가 좀 안 돼서 역시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중국판 우리 show me the play에 나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만 다 알아보고 리스닝은 지금 배신하드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형 또 시작이야. 진짜 떨었어. 뭐예요? 그냥 소개잖아요. 여기 쇼미 더 플레이어. 또 가라고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맡에 놓은 별사탕에 라멘트 한 개? 라멘트 한 개? 와 장난 아니야. 야 형 진짜 행복하자. 형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라멘트 한 개. 아 저 형 진짜. 아 저 미쳤잖아요 형. 다른 랩하고. 다른 랩을 그만. 가능성은 보이시는데. 진정성은 느껴져서 하나 더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나도 어디서 꿀리지. 꿀리지. 왜 그래. 웃는 게 후기구나. 잘 들어가겠습니다.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아직 쓸만한 걸 죽지 않아. 너 하나 때문에 망가지 못. 사라진 건 불타는 마음. 기회를 달래도. 한 번 두 번 돌아서 내 모습. 뜨는 눈빛이 싫어요. 됐었다. 됐었다. 입이 풀렸습니다. 이제 조금. 진심이 너무 느껴져요 저는. 진짜 이 하트를 브레이크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다음 그 랩을 꼭 듣고 싶네요. 학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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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물들이 등장했다. 와! 와! 와!